이 영상은 왜 이렇게 녹음했냐? 응? 응? 응 응 응 응 여보세요? 응 강아지야? 응 응 강아지 귀여워? 응 응 강아지 귀여워 응 응 응 응 응 응 왜 쟤 목소리가 정말 예를 들면 형아버냐 여러분 학생 하나가 지금 약을 먹어서 저러고 있어요 응 강아지 사료 먹고 나서 이렇게 됐대요 응 어 그래 개 사료 잘못 먹으면 큰일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알았어? 강아지 사료는 강아지만 주세요 응 모르겠어 이따가 없잖아 응 개 사료는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응 응 이렇게 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응 오늘 밤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dart sc round ch g